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느 곳에서 오는지 종잡을 수 없지만 원래 IT 기술이라는 것은 세계를 통제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IT의 가정용, 가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버 연결이라든지 이것을 캐나다의 경우는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도 제가 직접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우연히 중국계가 아무튼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훑어보겠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 중공이 된 이후에 한반도 전략을 세웠는데요. 2004년도에 북한에 대해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중국화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그래요. 2004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원자바오, 이 사람이 총리였죠. 대북 경제 진출을 하면서 조선족을 한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 조선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전략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3년에 1대1로 전략을 발표해서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쪽 해상까지도 전략적으로 중국의 군사 전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한반도까지 포함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국에서는 중국몽을 주장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민족주의라든가 국가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핸드폰 같은 것, 또 얼굴 인식기 그런 거를 통해서 개인들을 철저하게 지금 통제하려고,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를 서포트하는 게 중국몽의 일환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진핑의 임기는 종신형처럼 무제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임기의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정책을 세웠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어떤 전략을 세울 때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서는 이게 좀 밀리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세계 통제와 세력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10년을 이끌면 많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재선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마녀사냥질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에서는 여의와 상관없이 대중국전 또는 개인들을 통제화하는 그런 전자시스템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도 여의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로비라든지 또 세계 통제화 세력이 만약에 주도가 된다면 이것도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시진핑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사람은 군대를 배경으로 하고 군대 출신이기도 하고 이 점에서 상하이방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2035년도 목표로는 다완치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시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홍콩 그 주변 지역입니다. 홍콩과 마카오 이 지역인데요. 이것이 중국의 남부에 있지만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류를 밖으로 내보내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여기서 다완치 계획에 중요한 것은 국방산업과 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서 일대일로 즉 군비에서 기술력으로 앞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대일로의 목표는 2049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한국에도 한반도의 서부지역이죠. 서해 앞마당에서의 중국의 무력시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런 계획 하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국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지금 강점은 기술력이에요. 대만과 더불어서. 만약에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이 중국의 그런 다완치 계획을 서포트한다. 다완치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지금 중국과 함께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한반도의 위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만은 어떻게 미국이 지금 중국과 어떻게 좀 분리된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죠. 또 홍콩도 원래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중국의 정치체제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라서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컨트롤되는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회에 살다가 갑자기 중국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적당히 외교적으로 이용이라거나 아무튼 찬성을 하는 게 미국 쪽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대만, 홍콩의 기술력과 그런 문화가 굉장히 대중국전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현재 중국에는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가 있고 아마존인 알리바바가 있고 페이스북인 텐센트가 있다고 하고요. 위치앤머니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개인들이 굉장히 미국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개인들을 통제할 때 전자기술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즉 뭘 사고 또 소비를 하고 또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연결돼 있고 친구로 하고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 통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전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통제화하겠다라는 세력은 반드시 중국 같은 사회를 꿈꾸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하버드 대학의 재단에 돈을 많이 내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공화당에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중국과 굉장히 친교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목적은 전세계를 통제하자 이런 거에 굉장히 호응을 해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의 힘이 위력이 굉장히 크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다 같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류애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개인들을 통제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홍석현 씨에 대해서 요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홍석현 씨가 그 많은 정치적인 리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요새 드디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록펠러와 홍석현 이런 중국 이런 세계 통제화 세력을 아주 반대하는 것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심지어는 WTO 시스템에 왜 중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경제력을 키워줬냐 또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왜 만들어줬냐 그걸 만들어준 것은 록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가 유엔도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트럼프는 몹시 반대를 합니다. 그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통제화 사회를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스템 즉 얼굴 인식기 같은 걸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 또는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이 되려는 한국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미국 제일주의다라고 겉보기로는 그렇지만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개인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